안녕하세요. 판례공부 법무부장기 판변TV의 박판규 변호사입니다. 2021년 7월 예리자 판례공부 민사 경영상의 판단재량사건입니다. 선고일은 2021년 5월 7일이고, 사건 번호는 2018-275-888 판결입니다. 판례공부 요지는 다음과 같고요. 이 영상 보시고 나서 궁금한 점 있으시면 판례공부 원문을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이 사건은 소례배당 사건이고요. 원고는 경기저축은행 파산 관제인이었습니다. 피고는 저축은행의 전 대표이사이겠죠. 소례배당 청구를 했더니 파기환송된 사건입니다. 한번 내용 한번 보시죠. 피고는 2004년 2월 7일부터 2007년 9월까지 경기저축은행의 대표이사였습니다. 이제 재임기간 중에 2006년 8월 30일 날 이 휴먼DNC라는 회사에 50억의 프로젝트 파이낸싱 대출을 해줍니다. 그러면서 대출 상환 능력에 대해서 필요한 정보를 충분히 수집, 조사하지 않았다고 원심의 사실 인정을 한 거죠. 대신에 피고는 회사의 영업에 이익이 될 거라고 기대해서 대출 승인한 거다. 이런 식으로 승인했다고 합니다. 이 사건은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뭐냐면 브리지론이라고 있습니다. 브리지론이 뭐냐면 부동산 개발을 위한 대출을 실행을 할 때 큰 대출을 200억, 300억을 대출을 해야 되는데 이럴 경우에 막상 제1금융권에 가서 대출을 받으려면 좀 어렵습니다. 그리고 제1금융권에서 대출을 받으려면 토지를 미리 좀 매수해 놔야 되고 그 다음에 상당한 시공사를 섭외를 해야 됩니다. 그런데 그런 돈을 곧바로 대출 받기는 어렵기 때문에 이 브리지론이라고 해서 저축은행과 같은 제1금융권으로부터 일단 대출을 받습니다. 대출을 받아도 그 돈으로 토지들을 싹 매수를 다 합니다. 매수를 다 한 다음에 매수가 끝나면 끝난 상태에서 제1금융권에 다시 대출을 신청한 겁니다. 그러면 그 대출이 나오면 그 돈을 제2금융권에다가 다시 돌려주는 거죠. 상환을 하는 거죠. 이럴 때 이 제2금융권에 대출을 브리지론이라고 해서 토지를 매수를 완료할 때까지만 가교 역할을 하는 대출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피고는 그런 브리지론을 대출을 해줬고 이거는 충분히 영업에 가능하다고 해서 한 겁니다. 그런데 결과적으로 제1금융권 대출이 실패하면서 부실이 발생하게 되는 거죠. 여기에 대해서 이제 문제는 뭐냐. 피고는 뭐라고 주장하면 이거는 신이 성실했다는 경영상의 판단을 한 거다 내가. 이렇게 영업이익을 위해서 충분히 한 거기 때문에 이거는 경영상의 판단이고 배임이나 이런 내가 손해배상을 할 수 있는 대상이 아니라고 주장을 한 겁니다. 대법원은 뭐라고 하냐면 필요한 정보를 충분히 수집 조사를 해야 되고 그러한 경우로 해서 그 수집 조사한 경우 안에서 통상 선택할 수 있는 범위 안에 있었다면 손해배상 하다로 책임이 없다. 그런데 조사도 제대로 안 하고 통상 범위도 넘어서 회사의 단순 영업에 이익이 된다는 정도 라고 하는 정도로는 경영상의 재래한 범위에 볼 수 없다라고 합니다. 따라서 너 손해배상 책임을 져야 된다. 그래도 피고의 손해배상 책임이 없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받아주지 않습니다. 다만 손해배상 책임은 이행 청구를 받은 때부터 해야 된다. 그런데 원심은 언제부터 주장했냐면 대출이 실행된 날로부터 손해배상, 손해가 발생했다고 해가지고 그때부터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을 했는데 그게 아니라 소우로서 청구한 날 그날부터 이행 지체 책임을 든다. 이렇게 된 겁니다. 그래서 이자, 이자 부분은 상당 부분 피고의 주장이 받아들여졌습니다. 그런데 기본적으로 손해배상 책임이 없다라는 주장까지는 받아주지 않은 거죠. 그래서 이런 브릿지 론, 브릿지 론 그러니까 재인을 규문권한테 넘어가기 위해서 일정 기간 한 두세 달 정도만 하는 그런 대출을 하더라도 사업 타당성, 수익적 조사를 반드시 해야 되고 그렇지 않으면 경영상 판단으로 인정받지 않기 때문에 결국 대표이사가 그 부실의, 잘못된 판단에 대한 손해배상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다만 그 손해배상은 그런 대출을 해준 날로부터가 아니라 이행 청구를 받은 날로부터 한계입니다. 그런데 이자가 판결금 이자는 5%나 되기 때문에 이거는 이자 기산적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아까 말했처럼 2006년에 했던 대출이기 때문에 상당 10년 가까이 되니까 거의 2배 가까이 되죠. 그런데 소를 청구한 날로부터 한 거기 때문에 한 2, 3년 정도의 이자로 줄어들게 됩니다. 어쨌든 이자 기산일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특히 이자가 5%나 이 정도 되면 시중 이자보다 훨씬 높기 때문에 이자 기산일은 중요한데 어쨌든 경영상 판단의 범위에 관한 내용 그 다음에 이자 기산일에 관해서는 이 판례가 지금 잘 보여지고 있기 때문에 이 정도 판례는 기억해 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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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